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에 같이 볼 종목은 LNF구요 오늘 시장은 다시 이전의 흐름을 찾아왔습니다 LNF는 오늘 주가 2% 정도 올랐지만 조금 아쉽죠 에코프로 애들이 너무 강한 이슈들을 달고 거의 시장의 자금들을 좀 독식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LNF 입장에서 굉장히 좀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LNF도 지금 어떤 수급이나 그런 것들 나쁘지 않거든요 외국인들 기관 포지션은 좋은데 문제는 약해요 강도가 약합니다 매수량도 늘 어느 정도 조절을 하고 가격라인을 좀 지켜주는 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쉽다 저희 영상의 댓글 보시면 저희 채널 링크 달아드립니다 이거 누르고 무료체험 신청서 작성 누르신 다음에 LNF라고 남겨주시면 LNF 주가 안 움직이는 거 지금 지지부진한 거 어쩔 수 없죠 이런 것들은 외국인이란 기관들이 움직여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고 또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같이 매매하셔가지고 그럴 때마다 잘 안 움직일 때 다른 종목들로 수익 채워나가시면 됩니다 주익시장에 종목이 LNF 하나만 있나요? LNF 중장기적으로 볼 때 굉장히 좋은 기업이지만 중간에 쉴 때는 또 무거운 종목은 맞으니까 그런 것들은 너무 여기에다가 아 왜 안 움직이지? 이러면 멘탈 마인드 망가집니다 그런 것들이 가장 좋지 않다 그러니까 마인드 멘탈을 좀 회복을 한다거나 혹은 유지를 하려면 중간중간에 다른 종목이랑 놓셔도 됩니다 요즘 시장에 좋은 종목들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로 수익 채워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시가가 떴죠? 23만 4천 원이 떴기 때문에 제가 어제 이야기 드렸던 그냥 23만 원 그렇지만 제 기준에서는 이 가격과 이 가격 지금 23만 원, 22만 원 라인은 크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24만 원 위로 올라오는 걸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와 그 다음에 지금 수급 포지션 기관이랑 외국인들이 23만 원 가격에서도 주가를 방어해 준다는 거는 이 구간을 지지 라인으로 잡고 다시 한 번 상승 시도를 해 줄 수도 있다 그걸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얘네들이 만약에 위쪽에 대한 도전 의지가 없다고 하면 그냥 팔면 됩니다 팔고 올린 다음에 다시 한 번 매수세 끌어올리고 그때 또 팔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만인데 지금은 그냥 가격 잡고 물량 소화를 해주고 있다 이러면 지금 2차전지 포지션 자체가 나쁜 흐름은 아니잖아요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이 받쳐주고 있는 시장이고 딱히 2차전지에 대항할 수 있는 대항마 업종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루한 건 맞지만 지루하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지루한 거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지금 상대적인 게 좀 크다고 봐요 워낙에 기존에 3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이렇게 있었는데 걔 두 개가 너무 이제 많이 올라가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좀 그런 심리들을 느끼실 수 있겠죠 분명히 내가 맨 처음에 LNF 살 때 에코프로도 같이 고민했었는데 내가 그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됐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중간에 에코프로 사셨다가 올라가다가 팔았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결과적인 것들에 심리적으로 영향을 많이 안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LNF도 충분히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이고 이렇게 박스권을 오랫동안 형성해준 종목들이 가격라인 작고 또 한 번 고가라인 뚫어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중간에 어차피 못 들어옵니다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신고가 영역에서 랠리 이어가는 종목들 쉽게 매수 버튼 누르겠습니까? 못 누르죠 그럴 땐 명확하게 우리가 뭐라고 하냐? 보유자의 영역이다 그쵸? 그러면 LNF도 우리한테 충분히 보유자의 영역으로 주가를 올려줄 수 있는 그 종목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심리가 가장 중요해요 지금 보험, 투신부, 연기금 다 전방위적으로 매수 들어와 주고 외국인들도 최근 데이터만 봐도 시장이 그렇게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수 우위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양봉 보여주고 사실 이 정구점까지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쵸? 2만원, 2만원씩 올려주면 그때는 23만원이니까 두 번만 올려줘도 27만원이에요 지금 LNF는 만원 단위 움직이고 혹은 주가가 좀 병동성 크게 나오면 2만원 단위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충분히 같이 기다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흐름은 나쁘지 않다 문제는 주가가 조금 갇혀있고 그 매수량을 다른 종목들에 밀려가지고 조절을 해주고 있다 뿐이지 LNF는 언제든지 지금 포지션만 넣고 보면 저는 올라갈 준비가 어느 정도 돼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심플하게 지지 라인이에요 저는 23만원 잡고 신규 매수를 노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23만원에 진입하신 분들은 22만원 보고 그냥 대응하면 되기 때문에 그 난이도도 굉장히 낮다 좀 쉬운 난이도 그렇지만 혹시 모를 그 지루함은 각오를 하고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가격적으로 굉장히 좋다는 거 이 이야기 드리고 저희 채널 여기 아래 링크 달아드리니까 이거 누르고 오셔가지고 무리체험 신청 작성 누르시고 LNF라고 남겨주세요 대형주 뭐 지루할 수도 있죠 중간중간에 중수형주 매매하면 됩니다 테마주들 개별주들 좋은 종목들도 많이 나오니까 같이 매매하셔가지고 다양하게 수익 가져가시고 멘탈 마인드 회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